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6.25 73주년이 되는 날에 대북전단을 대대적으로 날렸으며 5월달에 이어 이번에 날려보낸 대북전단 속에는 김정은이가 경악하는 서책자도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수행을 했죠 그러면서 김여정 함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박상학 대표와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 또 그의 집 또 박상학 대표의 동생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문재인 5년 동안 박상학 대표를 어떡하든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잡듯이 박상학 대표 통장을 이잡듯이 뒤졌지요 또한 박상학 대표에게 후원을 했던 후원자분들에게 경찰들이 직접 왜 후원을 했느냐라고 경찰들도 지랄발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선 이후에야 비로소 박상학 대표가 마음 놓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조화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대북전단을 시도 때도 없이 특히나 평양을 정조준을 해서 계속 날리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박상학 대표에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박상학 대표가 초대형 현수막에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이와 그의 딸 김주의 리설주의 흉물스러운 얼굴에다 73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 한다 라는 초대형 현수막과 대북전단들을 대대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 73주년을 맞아 또 대북전단과 위약품, 마스크 등을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 밤 10시쯤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20만장 타이네롤 5만장, 마스크 1만장, 소책자 200권을 20개의 에드벌론의 시로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5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대북전단 발성입니다 자 여기서 소책자 200권 이게 아주 중요한 책자죠 이 소책자 200권 이게 무슨 내용이냐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됐는지 실제로 이 소책자를 보고 북한을 탈북을 한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박상학 대표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그 위대함과 또 북계 김정은 정권에 얼마나 열악한지를 소상하게 밝힌 이 소책자를 안보냈었는데 이번에는 200권 이상을 보냈습니다 이 소책자 그러니까 제목이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됐으며 또한 이 대한민국의 그 위대함에는 무엇이 있는지 김정은이가 왜 독재를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팩트에 기초한 소책자 그래서 지작년도에도 박상학 대표의 이 소책자를 북한에서 보고 탈출을 했다라고 직접 저희가 만나본 탈북민들이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박상학 대표는 북한은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김정은은 이를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 격으로 6.25 전쟁도 미제와 남조선 괴뢰가 도발했다고 인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일어나 자유를 쟁취하게 함은 우리의 사명이고 위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이어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은 아직도 헌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라며 북한 인민들의 생명과 자유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상학 대표는 조하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제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김정은 정권 특히나 그 전부터 박상학 대표가 가지고 온 전매특호 기술이 있죠 드론이라든지 17년간 쌓아온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평양을 정조준으로 한 마침명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보내겠다라고 인터뷰에서 초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상학 대표에 대한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